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순위 발표와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골 때리는 그녀들 제5회 슈퍼리그 동메달의 주인공입니다. 액션이 스타! 아유, 감사합니다. 저까지 준비했어. 와, 뭐야. 와,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멋진 동메달의 주인공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좀 스포츠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, 액션이 부활. 싱어탄을 오늘 이제 딱 터뜨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... 자 그러면 이어서 준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. 골 때리는 그녀들 제5회 슈퍼리그, 은메달의 주인공. 팝걸입니다. 오, 랜달! 우와, 멋있다. 멋있다. 팝걸은 이번 제5회 슈퍼리그로 승격하자마자 단숨에 다시 한 번 결승에 오르면서 원팀의 저기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. 불패의 신화를 보여줬던 탑걸의 준우승을 축하드립니다. 단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, 다음 리그를 준비를 좀 잘해서 이렇게 속상한 스코어로 지는 경기는 하지 않도록 한 번 또 똘똘.